쏘리야 나 손님들 모시고 올게 응 다녀와 오 스토니 사고 위험까지 알려주는 거야? 두 분 서울에는 어떻게 놀러 오시게 된 거예요? 저 여자친구랑 같이 놀려고요 아 재밌겠다 오빠 근데 이 차 스토닉 아니야? 맞아 저번에 내가 말했던 차? 응 근데 이 차 어때요? 뭐랄까 되게 믿음직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럼 우리도 수카에서 스토닉 불러서 여행 가자 오빠 오늘은 어떤 거 불러주실 거예요? 오늘도 소카로 스토닉 불러줄 건데